멜번 센트럴 쇼핑센터 시내 구경 중에 있습니다. 멜번 센트럴 쇼핑센터입니다. 3층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. 중간 통로인데 너무 잘 되어있네요. 순대가 다 보여요. 중간 통로. 연결 통로입니다. 중간 연결 통로. 시내 엠포리엄 쇼핑센터. 일본의 트래비. 한국의 지하철과 같은 곳입니다. 도로 위에. 호주에 멜번 하이프라이나타. 점심 식사로는 그리스 음식인 양고기 바베큐를 얇은 빵에 넣어서 소스에 찍어서 맛있게 먹었답니다. 그 맛이 일품이었어요. 디저트로는 이탈리안 카페에서 케이크와 커피를 아주 맛있게 먹었답니다. 이곳은 로얄 아케이드 상가입니다. 이곳은 예술가의 골목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치는 곳입니다. 멜번 시티에서 장소를 내주고 이들의 꿈을 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입니다. 이곳은 카페 및 음식점들이 있는 골목인데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에서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곳은 멜번 시티의 야라강입니다. 강을 중심으로 카페, 상가, 오피스들이 집중적으로 지어져 있고 서울의 한강처럼 야라강을 중심으로 멜번 시티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지요. 이곳은 야라강 옆에 있는 프린더스 역입니다. 멜번에서 유명한 역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멜번 시내 구경 잘 하셨죠? 좋아요,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